AI 이미지 생성 도구 TOP12 AI 기술은 예술 분야에서 창작 방식의 혁신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복잡한 이미지 제작 과정을 단순화하고 사용자의 상상력을 실현할 수 있는 도구들이 속속 등장하며 창작자와 디자이너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제공합니다. 이제부터 AI 이미지 생성 도구 중 가장 주목받는 12가지를 자세히 소개하겠습니다. 1. 어도비 파이어플라이 3 창작의 효율성과 고해상도 디테일 어도비 파이어플라이 3는 고해상도 디테일과 효율적인 디자인 자동화를 제공하는 AI 이미지 생성 도구입니다. 이 도구는 텍스트 프롬프트를 기반으로 사용자가 원하는 이미지를 손쉽게 만들어냅니다. 어도비의 다른 도구들과 통합이 원활해 전문적인 디자인 작업에서도 탁월한 성능을 관리합니다. 예술가부터 디자이너, 마케팅 전문가까지 누구나 손쉽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광고와 그래픽 디자인 분야에서 강점을 보이며 대규모 작업에도 적합합니다. 2. 포토샵 AI는 어도비의 대표적인 디자인 툴인 포토샵의 AI 기술을 접목한 도구입니다. AI가 이미지의 배경, 색상, 텍스처를 이해하고 사용자가 원하는 대로 자동 수정합니다. 특히 복잡한 배경 제거, 노출 조정, 물체 복원 등의 기능을 손쉽게 수행할 수 있어 작업시간을 크게 단축합니다. 기존 포토샵 사용자들에게 친숙한 인터페이스를 제공하며, 사진 보정 및 합성 작업에서 독보적인 효율성을 보여줍니다. 3. 이미전 3 by 구글. 현실감 넘치는 이미지 구현. 구글이 개발한 이미전 3는 텍스트 기반으로 사실감 넘치는 이미지를 생성하는 AI 모델입니다. 복잡한 텍스트 설명도 이해하여 고품질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이 도구는 시각적 충실도가 뛰어나 광고, 엔터테인먼트, 교육 콘텐츠 제작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됩니다. 특히 구글 위 머신러닝 기술이 결합되어 실제 사진과 유사한 디테일과 색감을 구현합니다. 이미지 생성뿐만 아니라 AR과 VR 환경에서도 활용 가능성을 넓혀가고 있습니다. 4. 스토키무 AI. 빠르고 간편한 이미지 제작. 스토키무 AI는 초고속 맞춤형 이미지 제작 도구로, 사용자가 간단한 텍스트만 입력하면 필요한 스타일과 주제에 맞는 이미지를 빠르게 생성합니다. 이 도구는 특히 시간에 민감한 프로젝트에 적합하며, 제품 디자인, 광고 이미지, 웹배너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됩니다. 텍스트 입력만으로도 세부적인 요소를 반영할 수 있어 사용자는 직관적인 경험을 누릴 수 있습니다. 5. 렉시카-RT. 고품질 이미지의 초고속 생성. 렉시카-RT는 AI를 활용하여 고품질 이미지를 빠르게 생성하는 데 특화된 도구입니다. 사용자는 이미지의 스타일, 색상, 주제를 설정하고, 초고속으로 결과물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플랫폼은 특히 아트 프로젝트, 소셜미디어 콘텐츠 제작, 포스터 디자인 등에 적합하며, 간단한 작업부터 복잡한 작업까지 유연하게 대응합니다. 6. 나이트카페. 감정표현을 극대화하다. 나이트카페는 강렬한 색대비와 독특한 스타일을 통해 감정을 극대화한 이미지를 생성합니다. 사용자는 텍스트 프롬프트를 입력하여 예술적이고 감성적인 이미지를 만들 수 있으며, 추상적인 느낌의 결과물도 손쉽게 얻을 수 있습니다. 이 도구는 예술가와 디자이너들에게 영감을 제공하며, 개인 프로젝트와 전시회용 작품 제작에 적합합니다. 7. 시비타이. 다양한 스타일의 창작 가능성. 시비타이는 사용자들이 다양한 스타일의 AI 모델을 탐색하고 다운로드할 수 있도록 돕는 플랫폼입니다. 특히 커뮤니티 중심의 접근 방식을 채택하여, 사용자가 자신의 모델을 공유하거나 다른 창작자들의 모델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창작자들은 새로운 스타일과 표현 방식을 실험하며, 자신만의 독창적인 결과물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8. 크리아다세이아이. 실시간 창작과 업스케일링. 크리아다세이아이는 실시간 이미지 생성과 고해상도 업스케일링 기능을 제공하는 도구로, 사용자 친화적인 인터페이스와 빠른 처리 속도가 강점입니다. 사용자는 텍스트 프롬프트로 이미지를 즉시 생성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업스케일링하여 보다 선명하고 정밀한 이미지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 도구는 소셜미디어 콘텐츠 제작, 광고, 브랜딩 작업에 유용합니다. 9. 어도비 일러스트레이터. 벡터 그래픽의 정교함. 어도비 일러스트레이터는 벡터 그래픽 제작에서 업계 표준으로 자리 잡은 도구입니다. AI와의 통합을 통해 복잡한 그래픽 디자인 작업을 더욱 정밀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는 텍스트 입력만으로도 고해상도의 벡터 이미지를 생성할 수 있으며, 이를 다양한 매체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로고 디자인과 아이콘 제작에서 강점을 보입니다. 10. 미드전이 V6. 1. 예술적 퀄리티의 극대화. 미드전이 V6. 1은 예술적 세부표현과 고품질 이미지를 생성하는 데 탁월한 AI 도구입니다. 디스코드 플랫폼을 통해 작동하며, 사용자는 간단한 텍스트 입력으로 원하는 이미지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 도구는 특히 일러스트레이션, 커버아트, 포스터 디자인에 적합하며, 독창적인 시각적 결과물을 제공합니다. 11. DALL-E3. 창의적 표현의 최전선. 오픈 아이유의 DALL-E3는 복잡한 텍스트 설명을 이해하고, 고품질 이미지를 생성할 수 있는 모델입니다. 다양한 스타일과 주제를 지원하며, 사용자들이 독창적인 아이디어를 실현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이 도구는 광고, 게임 디자인, 영화 제작 등 창작의 복을 넓히는 데 유용합니다. 12. 스테이블 디퓨전. 사용자 맞춤형 창작 도구. 스테이블 디퓨전은 오픈소스 기반의 이미지 생성 도구로, 사용자가 직접 모델을 훈련하거나 커스터마이징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창작자들에게 높은 유연성과 창의적인 자유를 제공합니다. 특히 다양한 커뮤니티가 지원을 제공하며, 이미지 생성뿐만 아니라 애니메이션 및 동영상 제작에도 활용됩니다. 결론으로 이러한 AI 이미지 생성 도구들은 예술과 창작의 새로운 장을 열며, 초보자부터 전문가까지 모두에게 영감을 제공합니다. 사용자는 각 도구의 특징과 강점을 고려하여 자신의 필요에 맞는 도구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예술적 상상력과 기술적 혁신이 결합된 이 도구들은 앞으로도 창작의 경계를 확장할 것입니다. 그림 그리는 AI 화가들, 미술계 떠오르는 신의 혹시 AI가 그린 그림이라고 하면 딱딱하고 기계적인 이미지를 떠올리시나요? 최근 생성형 AI는 그림 그리는 능력에서 놀라운 발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단순히 주어진 이미지를 모방하는 것을 넘어, 창의적인 작품을 만들어내는 AI 화가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지난 몇 년간 AI 화가들은 미술계에서 주목받는 신의로 떠올랐습니다. AI 화가들은 방대한 양의 이미지 데이터를 학습하여 다양한 화품과 스타일의 그림을 만들어내며, 심지어 추상적인 개념을 시각적으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들의 작품은 때로는 인간 화가의 작품과 구별하기 어려울 정도로 뛰어난 완성도를 보여줍니다. AI 화가들은 단순히 이미지를 모방하는 것을 넘어, 자신만의 독창적인 스타일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AI 화가는 반고우의 화품을 모방하여 새로운 작품을 만들어내고, 또 다른 AI 화가는 인간의 감정을 추상적인 이미지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창의성과 예술성은 AI가 단순한 도구를 넘어, 예술 창작의 주체로 인정받을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줍니다. AI 화가의 등장은 미술계에 새로운 바람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AI 화가들은 인간 화가와 협업하여 새로운 예술 작품을 만들어내거나, 기존 작품을 재해석하여 새로운 시각을 제시하기도 합니다. 또한, AI 기술을 활용하여 예술 작품의 복원이나 보존 작업에도 기여하고 있습니다. 물론, AI 화가의 등장은 논란의 여지도 있습니다. AI가 만든 작품을 예술로 인정할 수 있는지, AI가 인간 화가의 창의성을 대체할 수 있는지 등 다양한 질문들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AI 화가들이 미술계에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주고 있다는 점입니다. 한 미술대회에서 AI로 제작한 출품작이 인간이 직접 제작한 작품들을 누르고 1위에 오르면서 이런 논쟁이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고 뉴욕타임스가 보도했다. AI로 만든 이미지가 작품 판단에 적용하는 기준인 창작성과 예술성을 인정받은 것은 물론, 심지어 공모전에서 1등을 차지했다는 이야기다. AI 화가는 아직 초기 단계에 있지만, 그 잠재력은 무궁무진합니다. 앞으로 AI 화가들은 더욱 발전하여 인간 화가와 함께 새로운 예술세계를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AI 화가의 등장은 예술의 정의와 가치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며, 예술의 미래에 대한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합니다. 우리는 AI 화가들의 작품을 통해 예술의 새로운 지평을 탐험하고, 인간 창의성의 한계를 뛰어넘는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 비디오가 유용했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건강한 삶을 위한 더 많은 팁을 공유할 테니, 계속해서 성필원 채널을 지켜봐주세요. 감사합니다.